안녕하세요 호로록 서호정의 기자식당 오늘 제가 와있는 이곳은 최강희 전 전복감독의 별명으로 많이 알려진 지명이죠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우리국수라는 국수집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메뉴가 딱 하나예요 단일 메뉴 단치국수 단일 메뉴 가게들은 그 메뉴에 대한 어떤 강한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가 좀 힘든 곳인데 여기는 자치국수 하나만 사이즈를 대중소로 나눠서 팔고 계시고요 바로 옆에 또 다른 국수집 할머니국수라고 또 유명한 집이 있는데 이 두 집이 봉동에서 어떤 국수계 양대산맥을 이루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문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방은 VIP 룸 밖에는 이제 다 테이블에 앉으시는데 저희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대중소 3개 사이즈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뭘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쵸 예 단치국수는 어떤 새참의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농사짓는 분들 논일 하시는 분들이 식사 사이에 먹는 일종의 간식 같은 건데 그 음식으로 국수를 굉장히 많이 말아 드시는 것 같고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게 운동하는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나 그 외에 어떤 격렬한 육체 사용이 필요로 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식사를 할 때 면유, 탄수화물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즉각적인 어떤 에너지 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새참으로 국수를 드셨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또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한켠에서 이쪽에 할머니가 보시는 저희 할머니가 보시는 TV가 있는데 TV에서 유현진 선수 10승 도전 중인 경기가 중계가 되고 있어서 이거 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꿀TV는요 대짜... 뭐 대짜 먹는 것도 도전이겠다 유현진 선수는 대짜 잘 먹을 것 같은데 찹쌀떡 어우 이제 나옵니다 이게 대자인가요 잔잔잔잔잔잔 잔잔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오메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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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 오메오메오메 오메 어이구 중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자여야 되지 않나? 반찬은 딱 둘입니다 김치하고 풋고추 여기는 이제 양념장을 따로 안 하시고 그냥 살짝 고춧가루로 넣어줬습니다 이제 한 번 많은데 이게 지금 크기만 된 게 아니라 깊이도 두껍다 지금 야 이거 그러면 봉동 우리국수 제 입으로 투투! 쉽지도 않고 넘겨왔네 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육수에서 씁쓸한 맛이 조금 납니다 에 진짜? 음 또 이렇게 마셔보니까는 아유 육수 맛이 아주 김치도 뭐 당연히 집에서 만드셨겠지만은 김치 근데 어째 면을 내가 벌써 한 4번 먹었는데 면이 안 주냐? 오늘 잔치국수와의 승부다 진짜 여기가 이제 봉동읍 이 읍이에요 바로 앞에 메인 스트리트 라고 할 수 있는 농협이 있고 이 근처에 사실은 전복 선수들도 거의 이 근처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이디아 있는데 봉동에서는 이디아가 스타벅스예요 제가 볼때는 혹시 오시게 되면은 좀 한위장 한다 싶으면 그냥 중짜 드세요 이 읍 이 읍 이 읍 이 읍 이 읍 이 읍 이 읍 이 읍 이 읍 이 읍 기자식당의 컨셉 중에 하나는 맛이 있으면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남길 때는 맛이 없을 때만 맛이 없을 때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읍 이 읍 1980년 뭐 이후로 면 면 다 먹었습니다 와 군산 승리이네요 군산 승리다 진짜 유현진 완봉급에 거의 버금가는 오늘 완료했습니다 밥도 먹고 했으니까 초대 손님 그냥 한 번 걸어봐도 될까요? 전 안 받네 있어요? 주무시나? This is all I need to 꿀팁이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, 이재성, 싸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, 손흥민 슈퍼손, 이재성, 구독자 5만 선물